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김치찜인데요 제가 한 3일을 끓였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조금 해놓고 안 먹었는데 진짜 지금 맛있을 거에요 제일 많이 끓여서 맛있고 야들야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장김치가 익은 김에 반포기가 있어가지고 실비김치를 60% 놓고 김장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란후라이 광천별맛김에 곱창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야 오래 끓여야 돼요 확실히 cabinet 1시간은 건강ELY 더 bless음 탱탱탱탱 긴 바삭바삭 내장도 마늘과 완성하고 새우가 들어있는 크기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바느니어로 새콤한 먹고 싶어요 콘서트와 야채가 그녀와 함께оз Bana 쫄깃쫄깃맛이 가득 잘라요 without totally 입은 무거운 고추가지고 고춧가루 끝냄새우고 싶어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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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춧가루 배가 음식을 갑자기 먹으니까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나 근데 이게 편집할 때 이 소리가 다 들리더라구요 음식 들어가는 소리에요 여러분 바삭한 물 와서 배가 매콤하고 고추냉이 간장 마늘에 고춧가루 마지막 마늘에 고춧가루 마늘에서 매콤한 식감이 좋네요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 고춧가루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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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아름다운 마늘 거리도 아쉬운충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계란 고구마 인기때문에 네,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우 매워 실비김치랑 직김치 넣은 실비김치찜이랑 밥이랑 계란후라이 김을 먹었는데요 솔직히 밥을 더 가지고 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과식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먹었고요 남은 거는 내일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가겠습니다 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